안녕하세요. 홍기사입니다. 잠시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변기 물을 내렸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변기 같은 경우 영상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 주변에서 나오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시원하게 물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물을 내렸을 때 소리와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소리는 좀 다르죠? 여기서 잠깐 변기 구조를 볼게요. 지금 여기가 사이판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기본적으로 사이판관 하부까지는 물이 들어있어요. 이제 물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 물이 들어와서 물이 흘러나오는 테두리 구멍으로도 물이 흘러가고요. 이쪽 아래로도 흘러들어가죠. 테두리 쪽으로 돌아간 물은 구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간 물은 여기 보이는 구멍으로 나오면서 압력으로 넘어가는 원리입니다. 수압이 약할 경우에는 테두리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 화장지가 변기벽에 붙어있는 경우는 안 내려가고 그대로 있죠. 정말 짜증나죠?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는 수압이 약하네요. 필벨브 볼탑을 들어다 놨다 했더니 물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안 해요. 지금 필벨브 볼탑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벨브 볼탑에 여기를 보시면 시원장치가 있어요. 손으로 힘을 주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탑 부분을 돌려서 빼보세요. 스프링하고 이렇게 생긴 고무가 들어있어요. 지금 뺀 곳에 이물질 같게 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고무 패킹이 변형이 생겼네요. 여기 보이시죠? 울퉁불퉁하죠? 여기에 이물질이 껴서 생기는 원인도 있지만 3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고무 변형이 많죠. 그래서 고무 패킹만 교체하면 되겠지만 패킹만은 팔지 않아요. 그래서 세트로 필벨브 볼탑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양병기 같은 경우에는 대림회사에서 나온 원피스 양병기에요. 업체에 맞는 변기 모양과 필벨브 모양 사이즈에 맞게 구매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는 것을 구매했어요. 잘 모르시면 가까운 철물점이나 변기 가게에 가지고 가서 제품과 같은 걸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교체해볼게요. 영상처럼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풀어줍니다. 먼저 앙카벨브를 잠그고 변기 하부에 고어포스 너트를 풀고 필페브를 잡고 있는 너트를 풀어주면 해체가 됩니다. 변기 하부에 몽키로 풀기가 정말 난해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따로 연장이 잘 나오더라구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구매한 필벨브 볼탑을 설치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서 구시 설치 영상은 올리지 않았어요. 설치 후 물을 내려보았습니다. 정말 잘 내려가네요. 변기 테두리 구멍에서도 물이 잘 나오구요. 마지막으로 원피스 변기 같은 경우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통에 물을 많이 받아주는 것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물 높이 조절 볼탑입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볼탑을 고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올려서 풀어주고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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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